아, 떨립니다. 애기씨가 저를 알아보실까요? 아니? 어? 네가 이거 존별했냐? 그런가요? 넌 오늘 딴 생각 말고 어젯밤에 내가 한 말이나 명심해. 뭘 말입니까? 그래, 계획은?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내일 나중에 밀어줘야겠다. 뭘? 어떻게? 밀어줍니까? 확실히 제대로 밀어달라고. 오늘이 마지막 계획 같으니까. 아유, 그래도 오늘은 제가 주인공 아닙니까? 보셨다. 진단하다. 같이 주인공하면 되잖아. 아유, 주인공은 한 명인 법입니다. 저기요. 오랜만입니다, 애기씨. 같이, 같이. 아유, 같이. 잠잘 때가 제일 예뻐 우리 재경이 자는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 아닙니까? 잘 잤어? 괜찮아